안녕하세요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 절로 안 된 게 없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저희 멤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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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방송 애청자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원해줘 응원해줘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조이캠이라고 제가 찍는 거예요 오늘 누구 응원하러 오셨어요? 저희는 핸섬 타이거즈 응원하러 왔어요 평소에 방송 많이 보세요? 아니요 원래 너무 좋아해서 진짜요? 네 저도 좋아해요 근데 왜 안 했어요? 저는 은우만큼 잘 뛰지 못했어요 핸섬이 아니에요 핸섬이 아니에요 저는 타이거즈여서 네? 아니야 핸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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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경기 어떨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즐거울 때 당연히 이길 것 같아요 혜연이 이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멤버들께 합격 잘 못 보면서 오늘 경기는 이기지 않을까 아 진짜 애청자이신가 봐요 다들 네 이겼으면 좋겠어요 빠르다 빨라 오늘은 6강전 네 이거를 꼭 이겨야만 4강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 떨어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오케이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오늘 경기가 제일 중요해서 저희도 정말 열심히 응원하러 왔습니다 이게 소리가 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응원법이 잘해요? 응원법 준비했잖아요 응원법 준비한 응원법 좀 보여주세요 가자 가자 형 응원법 준비했잖아 보여줘 내가 바로 하면은 핸섬이다 아 아 아니에요 혹시 핸섬 타이거즈가 원래 하던 응원법 있어요? 핸섬 아니면 어흥 이걸로 하는데 사실 이제 크게 정해진 건 없거든요 핸섬 핸섬 타이거즈 어흥 그냥 없던 걸로 할까? 아니요 해 주세요 핸섬 핸섬 어흥 어 네 강력하게 해야 돼요 일단 짧게 하나 둘 셋 핸서 핸서 어흥 아 이상하네 자 빈리기 이제 준비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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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 아니요 안 틀렸어요 이 정도로 안 돼 이 정도로 안 돼 어 부끄러워 부끄러워하지마 하나 둘 셋 핸서 핸서 어흥 오케이 오케이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